가벼워 가벼워 이렇게 큰 차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은 이야 정말 많습니다 400개의 테이블인데 400개가 이렇게 많아요 100개의 테이블 쌓는 것도 기술이죠 네 쌓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쪽에 더 높게 해야지 되는데요 이게 이쪽에 더 높게 해야 이쪽에 더 높게 해야 이쪽에도 더 높게 해야 네 이쪽에 더 높게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정말 목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목분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천막 도착해서 계속 쏙쏙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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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없이 이렇게 내려들어있습니다. 이분들이 시원한게 좀 시원한게 좀 더 여기는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입니다. 테이블과 일부 400개가 도착했고요. 이제 파솔과 물통이 도착할 것입니다. 이렇게 수근하시는 분들입니다. 정말 많습니다. 400개 분량인데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400개 아직도 많이 와야되는데 400개인데 이렇게 많습니다. 아 이게 400개랍니다. 이게 다 400개입니다. 테이블만 400개인데도 이렇게 분량이 많은데 이게 파라솔하고 물통하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이걸 또 싣고 실총으로 가야되면 그런데 거기선 차를 가져오신 분들 싣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그것도 문제 차 그러네 차에 싣고 가는 것도 문제 아니면 직접 뜯어다 드릴 수 없는 건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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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이야 정말 많은데 기술아 타이밍 아 아 아